에엑스비씨 쉬운 데서 데려오라고요? 쉬운 데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요시 처음 얻은 곳? 어디였죠? 요시! 접한 걸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떻게 가! 이쪽으로! 아 링크가 주인공 이름? 그죠? 자 이쪽으로 방석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여기 나와갖고 아휴 열받아 진짜 자 자 요시야! 자 요시! 아이씨 엄청 많네 요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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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요시야! 암 물컷은 어... 요시 안 돼! 아이씨! 못 타 왜! 아 이거지! 맞다! 아! 못 타 왜! 아이씨! 가자! 가자! 또 있다! 요시! 나온다 두더지! 나와! 뒤에! 뒤에! 어? 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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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그래! 저거 게임아! 맨 처음 파 들어가면 요시 타고 와! 아... 아이씨! 아이씨! 셀렉트 하라고요? 굳이 스케.. 스테이지 깰 필요 없다고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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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판으로 가라고 완전! 오빠 완전 첫판으로 가라고? 맨 처음! 어? 포레스트? 아! 아! 아 씨... 아 진짜 세이브 안 해주니까 진짜... 아아... 감사합니다... 미치겠네 진짜... 죽었잖아! 아니 세이브를 안 했을 때 죽었다... 첫판 가긴 갔냐? 거긴 갔지? 어? 가긴 갔지? 유효씨 어디서 타? 가다 보면 타... 왜 여기 아닌 거 같은데? 여기 아니야? 첫판이라며 완전... 완전 첫판 아닌 거 같은데? 여기가 첫판이야... 아니 거기가 무슨 첫판이야! 아 여기 말고? 어! 줘봐! 이게! 아... 아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가봅시다! 아 여기 봐... 아 완전 첫판? 그래! 어떻게 거기까지 가? 뭐야... 외모가 가면 되지... 완전 첫판까지 가? 완전 첫판 가잖아 지금... 아 왜 여기까지 오는 거야? 갑시다! 왜 여기까지 오는 거냐고... 자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아우... 빡차... 세이브... 루이지다! 완전 첫판 왜 여기까지 오는 거지? 일로와! 시원한데... 일로와! 탔냐? 이게 나의 실력이야... 탔냐? 어머! 여기서! 요시! 아... 아이씨... 자! 요시 타! 자! 타자! 일로와! 요시 요시! 나! 요시 안에 가가지고! 요시! 중간 세이브 하고... 해야죠? 세이브! 내가 세이브 눌러줄게... 아... 세이브의 중요성! 요시! 요시 요시! 좋아좋아! 아! 조심해! 왔다! 왔다! 쟤 조심해! 쟤 조심해! 쟤 조심해! 쟤 치면 안돼! 쟤 먹으면 안돼! 그냥 올라와서 때려야돼! 머리로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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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세이브! 그냥 가! 쟤 위로 튀니까... 쟤 자식들! 얘네보고 발사를 안하네? 그냥 가! 그냥 가! 야 이거 안먹어! 그렇지 먹어! 그렇지! 자! 자! 간다! 얼마나 잘하냐! 요시는 왜 이렇게... 별걸 다 먹네? 다 먹어야 돼! 그렇지! 야! 야! 어! 여기! 뭔가! 저거 누르는거야! 아따! 아이씨! 안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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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좋아! 돌아 먹자! 여기여기 조심해! 저 뒤에! 안 먹어지네? 먹었잖아! 먹은거구나! 여기서 세이브 있어! 세이브! 아이씨! 가자! 요거 타고 오자! 아우! 열받아 죽는줄 알았네! 요시를 타고 아까 거기로 가는거야? 어! 헐! 요시를 타고 해야돼!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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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야! 마리오! 마리오나 빨리 죽어! 내려가서 요시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르다는 일정한 대충 죽어! 요시 죽자! 가자! 죽자! 안에 공간 있어요! 그저 안에 공간있죠! 공간! 세이브! 요시에는 왜.. 요시 schlimm해 이거! 세이브! 올라가자! 올라가 유시 타고 가자 네 유시 타고 가고 있습니다 어 마리오 마리오 니하우 니하우 쟤 내가 고등학교 배야 고등학교 같은 기숙사 알았다 투아이즈 블루 투아이즈 짜잔 가자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만들었던 아이디들 보면은 아이디들의 이름이 휘어 찰나야 나는 댐 라이프야 댐 라이프보다 걸어 스타일이 더 걸어 스타일이 왜 너 걸어라는 말 몰랐잖아 아니야 쓰레기 스타일이라는 거잖아 걸어가 무슨 쓰레기야 하수구라던가 시궁창이란 뜻이지 아 어쨌든 시궁창 스타일이잖아 여기 가야되나 고거겠지 자 여기서 세이브 세이브 가자 여기서 니 가야 이제 안돼 여기서 가는거다 마리오 갤럭치도 있어요 자 간다 여기 세이브 여기 세이브 해줄게 한칸 갈때마다 세이브해서 여기 잘못 세이브하면 큰일났나 큰일났나 신중하게 해야지 그렇지 저거 잘 타 엎드려 엎드려야 되나? 저거 팔아먹으려고 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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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먹으러 먹어야 돼 저거 쟤를 먹으라고 날기로 가야돼 쟤를 일단 저거 타 타라고 어제 가까이 못가잖아 타라고 아 죽여버렸다 농성 깔고 깔고갖고 옛날으로 학기를 했었지 학교 앞에서 그 왼쪽 왼쪽 늦잖아 지금 계속 빨리해 탱가의 원콘플레임 아 미치겠네 아 맞다 어떻게 해야지 엑스 돌려봐 어? 날라가는데? 이게 아니야 점프를 해야되나? 쟤를 먹고 점프를 해봐 블루투하이드라는 친구가 그 탱가이라든가 이런 뭐랄까 슈팅게임의 규제에요 날라가 점프해봐 어 된다 된다 막날라가 빨리 날라 막날라 막날라 어? 내려가야되나? 어? 죽었다 어느정도 하려면 더 이상 못날려나? 아 옆에 한마디 일단 내려가봐 내려가야지 거기서 일단 탔어야지 다시 뛰어야지 뵀으면 안되는구나 어 어 제가 고등학교 동생이 저랑 에스코형이랑 학교에서 농구하고 있는데 옆에 여중에서 여학생이 다가오는데 형한테 선물 줬음 자랑스러운 거 자 여러분 들으셨죠? 실제 이야기입니다 자 화장품! 아 그걸 왜 먹었어? 또 먹어야지 꺼졌으니까 아 꺼져 사러 온가? 다시 날자 날자 막날라 너무 많이 날면 안겠어 그럼 보여야지 어? 어? 안돼! 오! 다행이다 뭐야? 어 여기서 어떻게 하지 않나? 뭐야? 여기 세이브 해야될지 아닌지 모르겠다 아 아이씨 세이브를 했어야지 아 어떻게 해 날개라 뭔가 좀 귀엽군 날개라 뭔가 좀 귀엽군 다시 해 아 피한지 안했죠 그죠? 타고 있어 제가 파란거북이 또 먹어야 되는구나 또 먹어야 이리로 가 자 먹어 잊었다 에이C 어? NBA카드 다 잃어버렸다고? 아 아깝다 지금 우는 거 엄청 많은데 아 아깝다 미리 해야지 미리 미리 여기 세이브 해줄게 자 세이브 어서 어 날아가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진짜 아까 다 합치면 깨달을텐데 NBA카드 돈 좀 이탈 텐데 이거 대참프 소첨프가 안 되죠? 아 이거 어문도 어떻게 해 아 여기서 어딜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여기 세이브 좀 해볼래? 해봐 아니 여기서 세이브 하면 안 될걸? 더 이상 그게 없을걸? 아니야 여기 밑에 있어 아 아 있네? 여기 밑에 저기가 있어 아니면 여기 들어가야 되나? 어? 야 여기서 들어가서 날려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어 그런갑다 로드할게 여기 들어가 봐 점프 됐다 들어가서 여기서 날라 날라 봐 날라 봐 안 날라져 끝났어 아 끝났네 여기 그냥 먹먹먹어 왼쪽 봐봐 왼쪽 없어 진산묵묵상이요? 없어 없어 로드에? 로드에? 아니 로드하자마자 어차피 여기 있어 저거 저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쟤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쟤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여기로 돼 왜 날라야 될 텐데 아 저희 그 파이널 판타지 13 있잖아요 그거 방송할 거 같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이번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어? 뱃었다 쟤 먹어 먹고 날라 이거 건드려야 되나? 이거 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안 돼! 아이씨 지금 이거 이거 날지 않으면 어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길을 모르겠는데 길을 모르겠음 길을 모르겠음 길을 모르겠음 길을 모르겠음 밑 화살표를 참조하래 밑 화살표 아이고 아이고 아 망했다 클리어 직전 밑길 아 밑길이 있다고야? 밑길 가봐 이거 클리어해봐 아 밑에 만드는데 저거 쟤 먹어야돼 가자 아 날개 먹고요? 아 예예예 이 날개 어 가 아까 두 마리 있던데 아 아 아 아 아 왜 세이브를 안해? 자꾸 여기서 시작하게 왜 세이브 해야 되는데 야 말해줄게 여기서 두 마리 있는데 있지 파란색 두 마리 어 파란색 두 마리 이거 미치지 어 미치지 일단 여기 세이브한다 아이 왜 왜 뛰었어 세이브한다 자 가서 쟤 먹어야 돼 어 쟤 먹어야 돼 아 미치니까 아 현장 아 현장 다시 뛰어 아 한 마리 없어졌어 쟤 먹어 아 두 번 너 두 번 눌렀지 너 그거 꼭 두 번 누르더라 두 번 누르지 마 다시 우리 쪽은 쟤 날라가 날라가 그냥 막날라 막날라 그냥 막날라 막날라 막날라가구 어 여기 들어가는 거 있다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아 목 세이브 했어야 되는데 세이브 됐지 백 세이브 그죠 밟아졌죠 그죠 여기 밑에 여기 들어갈 수 있나 봐봐 아 못들어갔지 올라가봐 가야 가 올라가 올라가 아이씨 아 끝났어 아 끝났어 어떻게 해야돼 아 로드할까 로드 이거 어떻게 해야돼요 어떻게 해야돼 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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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많이 날라 안 돼 아아 여기 들어가는 거 같은데 안 들어가지는데요 어 들어가는데 들어간대 아까 거기 여기 들어간대 여기 들어간대 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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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날라 위로 올리면서 날라 날라 어 안 되는데 안들어져요 육시 버려야되나 혹시? 육시 버려야되나 아까도 안 됐어 근데 한번 버리고 했죠 해봐 안 돼 안 되네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데래 어 나오는 데야 맞아 그러니까 나오는 데잖아 그냥 가보자 어 낚시래 안 돼 어디 왜 먹었어 어허 클리어 직전 미치래 그냥 그냥 쭉 가 쭉 가갖고 클리어 직전 미치래 여기서 여기서 그냥 가 나 여기 금방 빠지겠다 보면서 가야돼 아아아아악 아 아 보면서 가야돼 이쪽에서 여기 여기 이거 타 그냥 타 우어억 아아아악 아주 중요해 아 다시 아 아 낚시들 낚시당해서 올라가는 신용 신용 재호인가요? 그런건 아닌데 봐봐 그냥 날라 아 뱃었다 아 아 아 아 타 그냥 타야 된다니까 타고 그냥 뛰어 평소처럼 뛰라고 타고 아니지 어디 점프를 했어야지 아 시간다 내가 간다 이거 타 아 망했다 아 파란색 거북이가 왜 없죠 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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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야 기다려봐 기다.. 아이 기다리라니까 쭉 쭉 날라 칼에 만들고 있었군요 기다리기다리 기다리라구 아 기다리라니까 기다리라구 쟤 밟고 밟고 쟤 밟고 아 바로 점프 안되나? 됐다 그렇지 나이스 세이브 잡아 여기서 밑에길이라는데 밑에길 여기 잡아봐 잡아 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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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가 죽가라고 됐다 온거있다 나이스 정세가 올게 날라 왜? 목 틀보니까 못먹어 아이스 깼다 꺄다 드디어 이거다 와 세이브 됐다 오 기승님 오 됐다 요시가 필요한거였어 니가 요시를 무시하니까 그런거야 아.. 왕! 이제 왕! 맞지? 그죠? 이 성취감이란! 그죠? 빨리 세이브 해나 해! 세이브! 아 진짜 하루에 한 번씩 깨고 있네 어? 뭐야? 부지럽다고요? 자! 의미 없는 보너스! 아 진짜 좋아! 어? 내일 잠수 갔다오세요 내일 금요일이죠? 넘어가야 돼 나이스! 세이브! 좋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오! 아이고 죽었다 타이밍을 봐야 될 것 같아 자 아 대학교 축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나이스! 와! 아 신기하게 죽었다 그지? 다 피했는데 그지? 아 뭐야? 왜 점프로 못 뛰어? 아 왜 이래? 왜 점프로 못 뛰어? 뭐야? 같이 해! 뭐야 오! 가 가 가! 아! 아! 아 이거 세이브 하지? 아 이거 진짜 이제 대학교 축제 줘 뭐야? 아 어렵다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 이거 세이브 로드 없이 이게 아니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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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아 우리 아 우리 아이씨! 아이씨! 세자리! 됐다! 세자리! 가만있어! 그렇지 세이브! 저거 안먹냐? 안먹냐고 뭐? 아이 왜 못 먹어 한 번에 점프해서 먹으면 되잖아 다시 해 세이브 점프해서 먹어 살짝 뛰어 아이씨! 세이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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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법 그냥 밟을까 제법 뛰어!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세이브! 오오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그렇지! 뛰어! 늦었다! 늦었잖아 봐봐 아이씨! 내 습관성 로드죠 그죠? 파이팅! 제자리 점프! 됐어! 세이브 세이브! 아이씨! 제자리 점프! 오! 엎드려! 엎드려! 세이브! 파이팅! 내가 즐기면 되는거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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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 점프 타입이 진짜! 점프 타입이 진짜 희한하네! 진짜! 야 세이브! 그렇지! 확 넘어! 그렇지! 세이브! 뛰어 없는거야! 아이씨! 다시! 왜이따! 소점프해야 돼 소점프해야 돼! 아니 섹점프해야 된다고! 왜! 못 넘어져.. 못 넘잖아! 세이브! 섹점프! 그렇지! 그렇지! 험이터님께서 DJ분들의 답답함과 멘붕을 즐기니!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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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에 가있어! 꿍! 꿍이다 꿍!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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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안 돼! 로드! 그냥 붙어야돼! 앞으로 확 달려가! 확 달려! 점프하자! 확 달려! 그렇지! 나이스! 세이브! 좋아! 그치? 이상한데 고집부려 하셨어! 그치? 자! 갑시다! 세이브! 엄마! 아이! 견자! 뭐야! 조심해! 조심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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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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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지금 뛰어내! 지금 뛰어내! 아! 아! 야 할까? 아니! 너도? 붙어! 아니 완전 그냥 붙어있는 상태로 가만히 있어! 오케이? 응! 본격 시청자 좌절시키는 방송! 아! 작아지네! 죽어들어야겠다! 그치? 어! 죽으려 있어! 죽으려 있어! 죽으려 있어! 죽으려 있으라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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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늦었잖아! 가! 지금 가! 그렇지! 세이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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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이! 젠장! 뭐야! 로드! 저거 먹을 거야? 먹어! 먹지 말든가! 갑시다! 세이브! 올라와! 같이! 조심해! 아... 유전은 테라사라고요? 오! 추구만 있다! 으아악! 아! 테라사 순정한테 딱 왔다고요? 같이! 피해! 같이! 다음은 다음은 다음! 오! 오!